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엄마랑 코스코의 장을 보러 왔습니다 코스코의 미국 여행 왔어요 모니 모니 한국 여행 왔어요 아, 나 귀여워. 양화 대교를 건너고 있는 맹구. 양화 대교를 건너고 있는 맹구. 이제 우리는 어디를 탈 거냐? 네, 내부 순활로를 타보고 할아버지한테 장 봐드리러 갈 거예요. 첫 내부 순활로 입석. 네. 주차장 입석. 주차장 입석. 주차장 입석. 주차장 입석. 주차장 입석. 주차장 입석. 국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 장원이 냄새 나는 섬유유연제. 흔히 말하는 미리 냄새가 납니다. 섬유유연제 냄새. 방탄... 방탄이... 방탄이...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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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러지? 타이 다우리가 나왔다고... 여기 나오는 거. 봄바봉. 발리부, LA. maybe, 캘리포니아? 갑자기 한국 서울.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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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랜만에 들어갔다. 마이... 차이... 이쁘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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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21. 오 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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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맨날 슬피 뭐 나오면 사는 거 같아. 예쁘다. 귀여워. 선 데코. 마이 차이... 또 다른. 이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 마이... 너무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 이게 토이자 아라즈. 마이! 마이, 이거 봐야 돼. 우와... 고마워. 화장 귀엽지? 이거 뭐지? 펜. 예쁜. 언니 얼마 당장 가. 계란. 계란은 있구요. 할로윈. 할로윈. 게맛 이게 진짜... öh... 음... 제가 카프레즈 먹고 싶어. 카프레즈... 카프레즈. 아니 인디언 치킨 커리? 나 카프레제 먹고 싶어 카프레제 사 그러면? 새우도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 글리프 스테이트 밥 그거는? 얘도 먹고 싶어 새우 펜네 와 이게 캐나다에서는 이게 락스트로 있었는데 이거 맛있는데 Thanks to Chew 펜네 이거 맛있을 것 같지 봐? 또 다른 절적일 시간 또 다른 절적일 시간 미니 양고기 연어만 있어? 연어만 있어 연어만 있어 What do you want? 난 연어만 있어도 괜찮아 이 랩핑카도 진짜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랩핑카 without you 안장태우장 하나 갈까요? 네 저는 한양이죠 한양이죠 한양이죠? Very Freeless 아 추워 빨리 갑시다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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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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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됐어? 네 이거 해? 다른 거 맞아 맞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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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해 두 개만 있긴 한데 오 추워 오 추워 추워 오 오 아름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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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있는 9월 10일 10일 어 4 4 9월 10일이야 현재 카테 상황 그리고 또 냄새가 좋은 다른 빵콤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빵이 다 있네요 레드벨벳, 타르트, 저 소보루 크림빵 그럼 엄마는 모르는 할머니들을 만나서 뭘 하는 걸까요? 저도 알았네요 저희는 1, 4시에 먹게요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냥 끌어줘 네 어? 그것도 맛있겠다 이게 더 저렴해? 그건 아니고 세게 세게 얇게 뱅이가 또 제가 좋아하는 코너네요 새우, 생크림, 갤럭스, 훈제한어 슬라이스 새우를 전 정말 좋아해요 새우를 전 치 새우를 전 치 가리쥬, 가리쥬, 가리쥬 가리쥬, 가리쥬 가리쥬, 가리쥬 가리쥬, 가리쥬 얘도 여기 들어왔네 시리얼 코나도 제가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편해요 고마워 음 으음 으음 아 지금 내가 원하는 치즈 사르트 안 사줬어 지금 사르트 안 사줬다고 하여 야 사르 아니 요거 나 평소처럼 했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사르트 앞으로 2주 동안 있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알아 당장 내일 없어졌어 미국 여행 어떠셨나요 미국 여행이야 여기 코스코 자주 오는데 자주 오는데요 어제도 오는걸요 근데 코스코스 다 해결해줄 수 없겠지만 우리는 저기 가야돼 마트 마트 이마트 내가 좋아하는 이마트 내가 좋아하는 이마트 저기 가야돼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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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어가 음료받으니 에피소드